아 아 오디오 오케이 됐다 가자 같이 읽어보자 There is one in my clo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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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is one 역하지만 There is one In my closet There is one in my closet There is one in my closet 제목으로 Tom이 얘기하네요 I didn't sleep last night I didn't sleep last night I didn't sleep I didn't sleep last night I didn't sleep last night 나는 간밤에 자지 못했다 Why not? Are you sick? 다음 문장 No No 그 다음 I'm afraid I'm afraid 다음 다시 해볼게 Afr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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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what? Afraid of what? 다시 Afraid of what? Afraid of what? 다시 Afraid of what? Afraid of Afraid of What? 풀로 갈게 Afraid of what? Afraid of what? Don't you know about closet monster? Don't you know about the closet monster? Okay It's a big scary monster It's a big scary monster 다시 Big scary 여기까지만 Big scary Big scary It's a big scary monster 또 다음 There's one in my closet There's one in my closet 말이 좀 꼬여 There's one in my closet 화면에 약간 옮겨놓을게 Don't you know monsters I'm not real Don't you know monster I'm not real 자 이 앞때만 할게 Don't you know Don't you know Monsters I'm not real Monsters I'm not real 빨리 했으면 천천히 할게 I'm not real I'm not real T-R이 붙어져서 거의 한꺼번에 가 I'm not real I'm not real Not real 딱 띄지 말고 부드럽게 가자 I'm not real I'm not real Okay 읽는게 약간 어려운것도 이해해 충분히 왜냐하면 문장구조가 지금께 은근히 은근히 초등 6학년 수준으로 약간 넘어가는게 몇개 있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5학년 때까지 배우던 다이알로그 수준도 있고 단어들은 쉬울거야 근데 은근히 약간 어렵게 하는게 과거시제 수거 다음에 대절이라던지 절로 연결을 해서는 여러개를 문장을 두개씩에 지금 연결해놨어 이게 물론 다른 어학원 같으면 왜냐하면 문법설명을 안하고서는 그냥 폴로 내용만 이해시키고서는 답만 낸다만 답내는거야 뭐 듣고나서는 수업 듣고나서는 답내는건 하겠지 하지만 우리가 스피킹 그 다음에 듣는거하고 같이 연이어져야 리스닝이랑 듣는거랑 리스닝이랑 스피킹이랑 같이 연이어지고 다음에 그게 해석이랑 같이 연이어져야지 어느정도 수준이 올라가거든 그래서 문법사항을 같이 하다보니까 늦어지는것도 있어 다시 앞에서부터만 공부를 계속 하다보니까 틀러시죠 make i can any word todos ko g r e com 문장이 끝나지 않았어 It's afraid of life Okay, I will get a nice light Okay, 잘 읽어주셔서 고맙다 천천히 가볼게 There's one in my closet 같이 한 번 읽어줄래? There's one in my closet There's one in my closet 첫 문장부터 가보자 노트로 가볼게 There is 줄임말이 되어집니다 There is one There is 하면요 그냥 뭐뭇이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무척 편해요 하나 있다 하시면 돼요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끝납니다 There 다음에 Is가 나오면 뒤에가 단수명사 아가 나오면 복수명사 실제로는 동사와 주어로 이루어져 있어 뒤에가 나온 게 주어예요 원이 주어입니다 There is one 뭐뭇이 있다 한계 있어 In my closet 벽장에 하나 있어 뭔지는 얘기를 못하는 거야 애가 무서웠나봐 하나 있어 벽장에 녹화는 잘 되고 있나 음성도 잘 입력되고 있나 유튜브에 또 올려서 보여줘야지 거기 줄임말로 써놓은 게 이 옆에 여백 많지 예 축약형이 되어즈 되어워입니다 되어런데 이건 잘 안쓸려고 들어 왜냐하면 발음이 되어러 연이어서 이어지다 보니까 연이어야 되어원던데 응 쓰기도 번거롭지 귀찮아 레어쓰는 잘 나와 There is one in my closet 벽장에 하나 있어 같이 읽어보자 There is one in my closet There is one in my closet 오케이 오케이 이 필기를 반응 좀 줄이고서 뒷판에 붙였어 한글에서 거다 붙이게 그럼 해석을 다른 펜으로 쓰지 자 다음 문장 I didn't sleep last night 있죠? 한 번만 써볼게 또 I didn't sleep last night 자 didn't니까 시직 언제가 되니? 두 현재죠? 현재형이고요 또는 원형이고요 3인칭 단수면 3인칭 단수면 현재형의 3인칭 단수면 버즈를 쓰죠 네 디드는 언제 써요? 바로 과거일 때 쓰죠 부정이야 알겠어? 계속 바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디든 슬립이니까 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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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지 못했다 과거로 자 다시 해볼게 만약에 I don't sleep 하면요 나는 잠을 자지 못 한 나 그렇지 잘하네 last night 지난 밤에 지난 밤 또는 지난 밤에 나는 잠을 자지 못했어 과거지제 부정이 됩니다 자 다시 한 번만 해볼까 일반 동사의 부정 동사의 부정형 하게 되면 주어 동사에다가 돈트나 더든트 하고서는 동사 원형이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절 언제야 과거니까 주어 디드나 디든트 동사 원형이 된 거야 다 쓸 수 있지 한 2시 더 펜은 그것도 어차피 뭐 눌러 천하겠어 살짝 긁는다고 생각해 어디와 다 물려 응 현재형이고 원형이고요 현재형의 삼위축 다 쓸 수 있지 응 과거 기왕에 동사를 한번 만들어볼까 다 까먹었을 것 같아서 풀로 다시 한번 해볼게 다 잊어버린 것 같으니 펜을 편하게 잡고 떠 그렇게 해서 꽂아 누르면 번져 펜 총만 더 돌리고 엉 엉 3 3 그래도 이제는 손이 두시지만 줄은 안 맞더니 이제 줄은 맞아 아주 보기 좋아 아주 좋아 근데 학원에서 지금 시키는 거 이외에 집에서는 쓰는 게 없다라는 게 좀 보이긴 해 넌 어디 학원에 갔어 다니니? 너 아니야? 좋더니 자 우리 말장난 한번 해볼게 앞에 거랑 다 기억하는지 해볼까? 나는 같이 해볼게 아직 쓰지마 나는 잠을 잘 잔다 자를 영어로 외로 해볼게 나는 슬립으로 나는 I 잠잔다 슬립 잔잔다 잘 왜? 난 요즘 잠 잘 자 계속해서 해 오케이 이번에는 그는 이번에는 잠을 잘 잔다 하면요 희 희 슬립 슬립 왜? 하면 틀리다고 제발 좀 예 다 예 그러니까 희, 쉬, 이시면 자 이번에는 이걸 부정을 해볼게 나는 나는 잠을 잘 못 잔다 그러면 I 도 도 not 슬립 이 되죠 여기 이해 안되면 써줄까? 어떻게 하라고? 나는 잠을 잔다 슬립 well인데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되는 건 슬립이 무슨 동사? 일반 동사 일반 동사에 부정을 하게 되면 동사를 어떻게 하라? 둘로 나눠라 두하고 이렇게 거기에 뭘 더해? 부정어 not을 더하면 나오는 게 따라서 I do not 슬립 well 잠을 잘 못 잔다 괜히 축약형으로 줄여서 쓰면 나는 좀 축약형도 배웠어? don't 하면 되죠 괜히 이번에는 리미트로 가볼게 그는 잠을 잘 못 잔다 이러면 똑같이 T 출발은 뭐였니? 슬립 S well인데 이걸 또 둘로 나누라고 뭐하고 뭐? 두하고 슬립 슬립으로 나누면 뭐가 남니? 뭐가 남아? 이게 남잖아 그러니까 모르스라고 buzz 따라서 만들어지면 여기에다가 그리고 not을 더하면 그래 E does doesn't not slip well인데 나는 좀 배웠어 doesn't 해도 되고 이 과정에도 있고? 네 오케이 녹화는 잘 일단 화면 안에는 다 들어왔네 밑으로 꾸역꾸역 꾸역꾸역 갖다 써서 떴지만 충분히 쓰지? 홈페이지에 이거 앞에 반 뜨고 이거 반 쓸 수 있지? 저는 아름다운 이제 또한 생각보다 사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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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되니? 오케이. 다시 가보자. 이번에는. 나는. 잠을 잘 잤다. 잘. 잤다. 지난 밤에. 를 살짝 넣을게. 나는. 여기다. 지난 밤에. 잠을 잘 잤다. 나는. 아이. 영어는 주어 다음에. 지난밤 애를 먼저 써. 서술어를 쓰지. 잘잤다를 써야되요. 잘잤다. 아까 거. 잠을 잘 잤다 아니었니? 잔다야. 이거는. 어. 어. 그거 잘 봐야 돼. 그 또 지난 밤이니까 언제야. 지난 밤에도 있고. 쌍시울 있지. 이게 뭘 가리킨다. 과거를 가리킨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그냥. 얘기를 해버려. 나는. 지난 밤에. 잠을 잘 잤다. 하면. 과거 질제니까. 슬립의 과거형. 네. 그러면 좋겠지. 불규칙이야. 슬립. 슬랩트. 슬랩트예요. 불규칙이에요. 자. 여기다 과거형을 쓰란 얘기야. 그래서. 슬랩트. 잘잤어. I 슬랩트. 왜. 언제. 영어로 써있지. 교재. 지난밤에. 교재 있어. Last night. 그렇지. 아까 있잖아. Last night. 마지막도 있는데요. 지난. Last night.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전에께 Last. 마지막이죠. 몇 가지면 되니? 자. 하나 더. 이번엔 이쪽으로 가서는. 이걸 부정형으로 만들어 볼게. 나는. 지난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했다. 잘. 못 잤다. 그러면. 똑같이. I got. 슬랩트. Well. Last night. 에서. 동사를 부정형으로 만들라 그러면. 뭘로 하라고. 둘로. 뭐하고. 도하고. 동사. 원형. 원형하고. 자. 어떻게 나눠라. 도 플러스. 동사 원형인데 누가 슬랩이라고 그랬어. 슬립이지. 원형은. 됐니? 그런데. 슬랩트에. 불규칙으로 뭐가 들어갔단 뜻이야. 아까 파란색으로. 과거. 과거가 들어가니까 도가 아니라. 아니. 그렇지. 디드가 들어오지. 자리. 자리. 그리고서는 여기다가 부정형이니까. Not을 더하면. I. 그렇지. 디드. Not. 슬립. Well. 나는 잠을 잘 자지 못했다. Not night. 간밤에. 네. 물론. 줄여서. 쓴게. 지금. 디든트. 여운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두가지만 더 가르치고서는 두가지가 좀 어려워 하나는 그냥 외우면 되는데 간만에 과거형 하고 현재형 하고 부정이랑 만들어봤어 오케이 피곤해서 머리카락이 잘 들어간다고? 피곤한게 아니라 알파파의 생성상태라서 그래 약간 멍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오면서 입력이 잘 될 때가 있어 순수할 때 그래 피곤하지 않아 자연스러운 일이야 지금 녹화중이라서 이렇게 잘해야돼 나중에 한 개나 누구 땜에 찍는 거니까 내 탓은 하지 말고 이 사람 땜에 찍는 거라서 안 할 수도 없고 이사함께 중요해서 이 사람 한 명을 위한 녹화 방송분이라 지금 시작 됐어 다 됐니? 오케이 계속해야 돼? 자 그럼 이제 말로 말장난해볼게 이번엔 안 써도 돼? 지금껏 안 써도 돼? 빨리빨리 해보자 이번에는 안 써도 돼? 그는 지난밤 잠을 잘 못잤다 이러면 기 잠을 잘 못잤어 그럼 지난밤 잠을 잘 잤다 잘 잤다? 잠을 잘 잤다 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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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밤 라스트 나잇 자 그럼 지난밤에 잠을 잘 못잤어 그러면 기 나눠요 또 나눠 뭐하고 뭐로 과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바로 이제 떠오르면 돼 디든트 슬립 그렇지 well last night 3인칭이 과거는 3인칭이고 뭐고 아무것도 표현 따로 안하지 다행인 줄 알아 이거 표현하는 언어도 있어 여러분 영어는 이런 면에서 쉬운 추게 속해 독일어 이런 거는 이것까지 다 불리해 알겠니? 독일어는 이게 다 나눠 남성명사 중성명사 여성명사 복수형 한 다음에 거기다가 예 상황 따라 다 바꿔요 우리나라 어 근데 우리나라는 안 바꾸지 우리나라는 상대방에 따라서 어마어미를 바꾸지 근데 이거는 이거는 동사에다가 주어와 동사로 호응을 시켜버리는 그런 구조야 근데 그게 우리는 그 사람의 위와 아래를 가른다면 영어는 단순지 복수인지 대삼잔지 이것만 가리죠 오케이 계속해야 되니 예 와이 낫 같이 읽어보자 와이 낫 와이 낫 요게 약간 골치 아픈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배우는 와이 낫에 오는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 제일 많이 쓰인 건 원래는 권유야 해석은 뭐뭐 하는 게 어때 이런 뜻으로 많이 써 여긴 이 뜻이 아니야 이게 앞에 문장을 대신 받아서 그래 그건 맞는데 요 놈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 낫이 부정문을 대신하는 대명사라서 문제인 거야 앞에 문장에 따라 달라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쓰여 이런 식으로 쓰여 A가 얘기해 I am tired 나 피곤해 그랬더니 와이 낫 테이크 브레이크 이런 식으로 쓴다고 테이크 어 하고 띄워쓰기 해야 된다 참고로 테이크 어 브레이크 하면 쉬다 I am tired 나 피곤해 그랬더니 와이 낫 테이크 어 브레이크 쉬는 게 어때 이렇게 이렇게 많이 써 요 표현이야 원래 그래서 요 구조에서는 뭐뭐 하는 게 어때 루트 쓰이는 이 구조에서는 와이 낫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어로 생략한 거야 뒤에서 이게 좀 있으면 보면 알게 돼 한꺼번에 다 풀어줄게 원래 출발은 와이 돈츠 에 줄임말이에요 와이 돈츠 줄임말이에요 이게 하나야 이게 가장 많이 쓰여 너 쉬는 게 어때 근데 잘 봐 와이 돈츠 테이크 어 브레이크 근데 해석이 뭐야 쉬는 게 어때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무식하게 해석하면 너는 왜 쉬지 안니가 되는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지 근데 왜 안 쉬어 이런 식으로 쉬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되는 이 과정인데 요 개념 이해되니 요거 좀 됐어 자 요문형은 뭐뭐 하는 게 어때 하면 와이 낫 다음에 동사 원형을 씁니다 두 번째 회화 표현에서 강한 긍정을 가리켜요 해석은 왜 안 돼 겠니 란 뜻으로 당연히 되다 당연히 가능하다 러브 코어스하고 거기 같은 말이야 이때는 교재는 부전문을 대신하는 표현이라서 세 번째 걸로 떠났어 자 교재는 낫이 대명사로 쓰인 케이스야 교재에 지금 나온 건 보통은 와이 낫만 보면 1,2번을 많이 쓰거든 교재에서는 앞에서 뭐라 그랬니 아이 디든트 슬립 라스 나이 이렇게 얘기했지 요것이 애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와이 요 상황을 그대로 받는 거야 이걸 그대로 받아서 해석 차이가 좀 생겨 요기 이해됐니 교재에서는 이거 무조건 3번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1,2번도 아니고 무조건 2번도 아니야 상황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 요즘에 많이 쓰이는 표현이야 이게 와이 낫하고 지나고 말아버려 예를 들면 펜 좀 빌려줄래? 와이 낫하고 쳐다도 안 봐 그냥 가져가라 이런 얘기지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안된다고 할 때는 Oh sorry I it's in use 이런 식으로 사용 중이야 이런 식으로 쓰지 이르니 다시 가볼게 와이 낫 와이 낫 교재에 있는 건 대명사로 써서 I didn't sleep last night에서 이 문장을 그대로 didn't you sleep last night 간밤에 너는 왜 잠 못 잤니 에 주진말로 그냥 한 번에다 요기 낫이 뒤에 있는 문장 전체를 다 줄여 써버렸어 1번하고 3번하고 유사성 상당히 많아 근데 1번은 뒤에 문장을 씁니다 뭐뭐하는 게 어때 하면 권유하는 표현 내용을 쓰는데요 3번은 써 전혀 안 써서 2번하고 비슷하긴 해 2번하고 비슷하긴 해 2번하고 비슷하긴 해 근데 대명사적으로 쓰였다는 건 1번하고 3번하고 유사해 오케이 다시 가보자 왜 안 그랬니가 돼서 왜 안 그랬니가 돼서 앞 문장을 대신 받아 그래서 왜 잠 못 잤니 같이 같이 읽어보자 대부분은 이렇게 씁니다 여 워다 워다야 낫을 많이 붙여갖고서는 쌍시옷을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러는데 여기에 되니 자 그럼 여기다 추가할게 빈칸에 들어온 문제는 이겁니다 I'm afraid 빈칸 벽장에 있는 몬스터지 더 클로즈 몬스터 돼있어 벽장에 있는 몬스터 벽장에 괴물을 묻어 이 빈칸에 들어올 알맞은 단어는 답은 뭘까 나는 두려웠다 벽장에 괴물 어 좋잖아 승양소 공부 좀 하자고 뭐 정답은 그렇지 억우 써줬잖아 비가 억우고 억우는 B동사가 워즈 당연히 B가 워즈지 B동사 바꾸는 거 현재형 다시 써줘야 돼 현재 M 과거가 워즈 워 이걸 다 알았어요 한꺼번에 뭐라고 부르자고 그니까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어구 써줬잖아 저기 나 답수 써줬는데 그러니까 수업을 잘 듣나 안 듣나 보는 거야 진짜 이러면 해석은 나는 무서웠다 두려웠다 무서웠다 클로즈 벽장 벽장 안에까지는 아니고 그냥 괴자 이거지 물 을 하면 돼 나는 벽장 괴물을 무서웠다 뭐가? 뭐가? 어느 거? 현재 밑에? am I is 과거는 워즈워 비동사를 처음 보시는 건 아니지 비동사는 통식이지만 오케이 A가 어디인거가? 현재 밑에? M 비동사 전화형 모르고? am I is 워즈워 오케이 일단 녹화 중단